롱은모너 원스? 그 정도면? 우리는 가장 좋은 로너네네 가장 가장 높은 로너네네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네 지금 배타서버스에 상작한 것 그대로 본습에 적은데 오오 네? 초기화할 능력이 없겠네 퐁대 빨리 퐁대 빨리 빨리 왜? 뭘 왜야? 뭘 왜야? 왜? 당연한 건 누구 있어 힐링 드라프트가 있는지? 힐링 드라프트 여기! 뭔 일이야 버섯과 뒤에서 소리도 없이 달려들어 가까이 와서 소리나 그냥 나 두대 맞은 다음에 소리냈어 아 그래? 어 갑자기 어디서 맞길래 버스퍼가 잘 죽잖아 와 뭐야? 아잇 날 보고 다물러 했더니 갑자기 한 200도 돌아가지고 너한테 뛴다 잘 싸웠어 하지만 아직도 충분하지 않아 혐의로 쪄어 옆을 보면서 점프를 하던데 공중에서 옆으로 보였어 옆으로 이렇게 공중에서 쪄어가지고 측면으로 다가오는게 보였어 아 이걸 맞았어 간다 흉내여 두 마리였다 3마리였어 3마리였어 플라이스톰어 오른쪽 위에 우리 천장에 여기있다 왁파 왁파 한 마리나? 한 마리 더 있고 미치다 왔다 머리였다 나왔어 어 저 안 맞는다 또 간다 아 아 이 새끼 스트랭 골라 야 너무 많이 나오는거 아니야? 왜 이렇게 많이 나 이건 말이 맞아 왜 이렇게 많이 나 어 몽크나 됐다 파이어 랩 위치 야 넘어가자 빨리 넘어가자 빨리 넘어가자 빨리 넘어가자 잠깐만 스페셜 좀 더 아 카우스 워드 진단단 말이야 하지 않는구나 안됐구나 저거 어차피 위에서 다시 따라올텐데 위에서 따라오면 입구 넘어서 오잖아 여기여기 여기서 넘어가자 여기저기 잡으면 되지 잡으면 된다 아, 몸 크다, 몸 크다, 몸 크다. 여기 패트롤 경로가 있어? 아 미친 애드 됐다 아 나 좀 패트롤 애드 됐어 진짜 아 나 좀 패트롤 경로가 있어 아 나 좀 패트롤 경로가 있어 아 나 좀 패트롤 경로가 있어 야 이거 전 트랍이 좋긴 좋네 이걸 잡네 응 하나 더 있나? 저기있다 총 쏘네 진짜 이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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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겠다 여기 화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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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쁘 화살통 짐 퐏 히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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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위에 렉? 아 아세지? 싱っちゃった 뭐하고 있다나? 모프가 달려온다 2마리 남았다 2마리 프레임 떨어지는거 봐 나도 떨어졌어 4마리 남았다 몽커 몽커가 아니 상남잔데니 흑체가 없어 뭐야 떨어졌으니? 아뇨 어 나 뭐야 이거 바딘이 떨어져가지고 마셔버리는데 림 힐이 필요해 보여요 닥쳐 너 붕대 하나 더 나오면은 아무거나 감아라 아무한테나 간다고? 어 그리고 먹어 화열해? 어세신 예 뺐다 울었다 지금 판정도 좀 이상해 분명히 밀쳤는데 방금 판정에 좀 늦게 뜨면서 막 잡혀 텔레포터 하는 이펙트가 떴는데 뭔지 모르겠다 힐 힐 힐 힐 가 힐 아 파티니가 뭐 어스태 검은 바깥에 있나보네 어스태 있다 머리 위에 껴 내렸어 안 뛰어내려 바깥에 쏟아라있어 와 바진 아 저거 터지러 온다 두마리다 뒤에 또 한 마리 두마리다 두마리다 뒤에 또 한 마리다 두마리다 두마리다 야 몰라간거야 두마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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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싶어 도망가고 있어! 하지만 길이 열었어! 이제 또한 생명을 지켜! 또한 생명을 지켜! 또한 생명을 지켜! 생명을 지켜! 또한 생명을 지켜! 뭐야? 미노타우루스 소리 나가지고? 아냐아냐. 미노타우루스야. 그게 안났어. 잘못됐어. 니가 지금 힐링쿠션을 몇 개를 쳐먹었는줄 알아 지금? 곧댓소리 나간다. 오오. 멍발난다. 신냄새. 신냄새. 여기가 한있어. 폭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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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맥따박았어. 어이씨. 벌써 안나오네. 오늘은 냄새가 다 죽네. 마지막에만 나올 생각이었는데. 이게 자비로운데? 페트롤에 한번 걸린거 빼고는. 빼게 해주려고 오잖아. 게임 이렇게 자비로울리가 없는데. 이게 accompanying 여기서 out. 아이스 낯어. 이 levant. 혹시 네에이플레 nawet. even if there is somewhere else. 확실한 기조에 tien니다. 에어쓰에 내려왔어. THIS IS ANYTHING aisle route 맞다. 그러나 그러나은 아주 얘리 맛있고. 아! 어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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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잘했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니가 파티야 뭐야 이거 이거야 좋아 어? 어쨌든 지금 반응이 되게 다 이상한 움직임이 되게 이상하다 베타 스타버를 패치했나? 내가 죽을냐 하면 저의 영향으로 이동해 너의 영향력이야, 엘. 아직 싸우지 않을까? 어, 큰일 났다 내가 죽을냐? 기꺼이 기어이 감고 마시는거 봐 진짜 개새끼 개새끼 진짜 아니 말을 안들어 개새끼 내가 먼저 찌웠는데 아직 고집스러워 내려오는거 죽이다보면 나 아파 올라가 5단이야? 어 피를 먼저 빼고 자식 발이 여유가 없어 생존이 먼저 아 저거는... 저거는... 그니까... 저거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안피하네 끊쪘어 마디니 10% 삐낸다 끝 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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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와 못들어와 어사콘 인지 알았소 안아 안다 안아 죽지마 내가 오른쪽에서 온다 아 저거 내가 먼저 막기 시작했다 이거 헤프렛 다시 온다 얘는 잡았고 나 다운 나 죽겠다 나 절로 간다 끝날 때가 됐는데 레스팅 잡았고 하드웅 버텨라 그러고 저 방 기다리게 다운 나 탈락 나 은혜 아 슈퍼 예언다 다운 나 퀄리 할아버지 퀄리 분명히 소리가 나는데 퀄리 도는다 어딘지 모르겠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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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좋구나. 응, 어때? 더퍼를 쓰니까 코팅이 다르잖아. 긴장하기 싫지만... 너무 다르긴 하다. 속도가 너무 차이가. 도펄 한 판 했으니까 플레일도 한 번 하게 해줘. 다음 맨 뭔데? 포트 브럭 샘 브럭. 알았어. 이야... 이번 판 스페셜 많이 땄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못 이기네요. 많이 땄 것 같은데... 롱보라서 그래. 롱보가 뭔 일이야. 우리 시개로 그 시개로 그렸을 때, 담아요. 말도 날까? 우리 시개로 그 시개로 그 시개로... 너는 마저 할 수가 없다고... 우리 시개로 그 시개로... 우리 시개로 그 시개로...